아빠? 아빠가 있어 거기? 말을 좀 들어야 되나 이건? 왜 그러는데? 나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 빨리 와 씨. 가고 싶은데 못 가겠어. 쏴줘 빨리. 아 씨. 잠깐만. 아빠가 있었네. 뒤로 돼? 어 잠깐만 어딨어. 나 어디냐 씨. 내 캐릭터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 타져? 어딨는데? 안 보여 선이. 관장하겠네 씨. 아 잠깐만 나 한새끼 잡고 이거 지금 하나 떨어졌거든? 개새끼. 씨바 깜짝이야.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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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내놔 내 화살 이 새끼야. 아 이 새끼 뽀지킴인가? 꺼져! 어어어어어. 하지마 진짜 왜그래. 왜그래. 이 씨발 닌자 뭐야 이거. 저 새끼 저거 어떻게 간거지. 난 왜 못 가는겨.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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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어? 왔어? 가만있어 봐 아야야야, 뽀 좀 치워봐 뽀가 나쁠 때 딱 가리고 있어 뽀를 치우라고 아냐, 내가 가볼게 어떻게든 가볼게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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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봄, 가봄, 가봄 아니, 지랄을 하는구만 게임이고 왜, 나, 내 캐릭터 왜 이런? 어, 저기 보냈다, 너한테 갔 나한테 왔다고? 뭐가 떨어졌는데? 뼈가 떨어졌는데 어머, 이 ㅆ 아, 이 ㅆ, 이게 뭐야? 몰라, 나 안가져 나 자꾸 도중에 툭 떨어져 왜 지랄이야 어, 이거 봐 기다려봐 어, 어 아, 일단 좀 된 거 같아 여기 된 거 같아 아 여기 봐 왜 이러지, 나? 버그인가? 뭐야, 이 ㅆ, 아까부터 아니, 대체 왜 이러니, 난 왜 이러니 모르는 나 여기다가 설치해줄테니까 여기다가 가봐, 가봐 아 중간으로 대박 차라리 저기 왼쪽으로 될라나, 여기? 그, 잠깐만 이걸로 거기에도 기둥을 하나 박아 아유, ㅆ,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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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 지랄 돼? 잠깐만, 에임 좀 오케이 오케이 될까? 저것도? 어! 아니 이거 나 왜 자꾸 캐릭터가 미끄러지지? 뭐야? 기다려봐 끊었어? 응, 끊었어 기다려봐 아, 나 안 뛰었어요. 저기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해줄게 오, 숙련된 조교가 왔다 됐다 중간에 내리면 되나? 어, 됐다 아하 오케이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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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거를? 아, 여기 그냥 갈 수 있겠지? 아, 아, 아 아, 일로 와봐 아, 뽀 훔쳐갔어 아, 씨발 새끼들 아, 씨발 당했다 아니, 뽀 뽀 떨어진 거 아니야? 큰 거 하나 떨어졌어, 덩치 아니야, 걔 아니야 걔는 뽀 지키는 애야 아, 뽀였데, 씨발 아이고, 여기 또비도 있는 거 같은데 녹색 옷 입고 아니야 아, 뽀 뽀다, 뽀다 아하하하 어머머머머 줘봐 헐 잡아 잡아? 잡아 분기로 해봐 게시해봐 아니, 이게 뭐야? 어? 어? 나한테 지랄이에요 아니, 개새끼 너 저기서 받았잖아 나한테 지랄이야 빨리 잡아야 될 거 같아 뭐 웃는 거 같다 야 저, 저, 존대 저, 씨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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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칼통 아 또 왔다, 또 왔다 이렇게 또 왔어? 뛰어온다, 뛰어온다 안 주어지는데 아, 이 돌, 씨, 달 돌 준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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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으악! 강아 아, 이 개새끼. 잠깐만. 뭐야? 얘네 계속 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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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야, 여기서 떠야 되겠는데, 설? 아, 이거 뽀갈통 안 주어짐. 이거 뭐임? 개 실망임. 뽀다리랑 갈통 안 주어짐. 짤리긴 했어? 응. 오, 짤렸네. 추워지냐? 아니, 안 돼. 골프 같은 건 되나, 이거? 안되네. 얘들 분명 어디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온 거거나, 그럴 텐데. 쟤네가 저쪽에서 왔단 말이야, 방향이? 근데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갈통 이거? 이거? 오늘 좀 야박, 아니 야박이래. 아아. 희박할 수도 있겠는데. 확인. 와, 자 봐. 나 이거 재료를 너무 많이 썼는데, 화살을. 내가 깃털을 몇 개 있으면 줄게. 어, 나 도브라탈 여덟 개나 있잖아. 오. 됐스. 가자. 아, 저기 애들 움직이는 거 봤어 방금. 저기 절벽 끝에. 아,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저기 있다. 나중에 뼈가 못 다 들쳐있고, 이 새끼들 레이드 하러 가자. 어, 좋아. 여기에 뭐 움직이던데 방금. 다람쥐 같은 거 아니야? 다람쥐 같은 거 아니야? 오, 다람쥐가 보였... 슬려나? 오, 근데 지형이 좀 안 좋은데? 여기로 가지 말자. 여기 아니야,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근데 걔는 왜 빨간색이지? 그러게. 오, 이유가 있나? 너네 궁금하네? 아니, 진짜. 나 니가 뽀라 그래서. 어. 사실 그냥 빨간색 옷 입은 새끼보고 호들갑 떨겠거니 하고 있었거든? 아니, 시발. 디폴트가 왜? 근데, 시발. 홍익인간이 갑자기. 덩치 존나 큰 홍익인간이 갑자기. 야, 시발. 깜짝 놀랐네. 흠흠. 장난 아니었다니까. 식인종 계급 중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빨간색 식인종이래. 어, 근데 그거 치고는 약하던데? 어, 족밥이던데? 아니, 그것들이 한 두세 마리 오면 좀 약간... 아니, 그니까 비주얼은 최고긴 했어. 아, 깜짝 놀랐네, 진짜. 그쵸, 어디서 살고 있길래 이렇게 흔적 하나 안 보여? 그러게. 오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버그 걸려가지고 어. 자꾸 시작하는데 겨울 지역에서 태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19번인가 했는데도 안 돼서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있다 카더래? 환불? 환불까진 모르겠다. 쓰읍, 안 보인다잉. 아니, 뭐 캠프 하나쯤 보일 때도 됐는데 안 보이네? 너 그때 봤던 건 다 버그 아니야? 아, 이 버그. 나무 다 없어졌었다며. 그래서 막 눈에 띄었던 거 아니야? 뭘 한 잔 해요? 밥 있어? 밥은 뭐... 하나 있긴 한데 나도 자라. 아. 통째로 먹어야지. 상한 거 괜찮아. 이거 다시 구우면 신선해져. 슬슬 집 쪽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나? 어. 여기 우리 장... 장문 수포가 있었어? 그... 알려달라는 거 제외하면 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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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야, 이건 뭔 소리야? 사람 소리 아냐? 여자 소리였는데? 아, 여기... 어? 아는데? 뭐 라디오 소리 안 나냐? 안 나...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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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나 왔어, 왔어. 여기, 여기. 여기. 뭘 꼬라봐, 이 또라이 같아. 뭘 꼬라봐, 뭘 꼬라봐, 이 새끼. 조용히, 뭔 소리야, 이거. 깜짝 놀랐네. 야, 여기 뭐야? 야, 여기서 살면 짱이겠는데? 이거 봐, 텐트 봐. 어? 뭐야, 이거.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아야, 아야, 아야. 아, 맞았냐? 아, 씨. 저장된다, 야. 저장 한 번 하자. 아, 오케이. 야, 이 해골 죽은 거 포즈 존나 멋있지 않냐, 뭔가? 마치 고뇌하다가 그대로 가버린 느낌인데. 내일 뭐 먹지? 하다가 그대로 누구한테 맞아서 갈 것 같은데. 내일 뭐 먹지, 씨발. 여기 누워가지고 씨발, 내일 못 먹지. 내일은 뭐 할까 하다가 갑자기 누워가지고 팡 때려가지고 뒤진 것 같은데. 여기 자면 되겠다. 오늘은 여기서, 어. 밥 해먹자, 잠깐만. 어? 비가 오고, 지랄. 아, 저 안 꺼지잖아. 응. 난 저기 물고기나 있나 봐야겠다. 난 저기 물고기나 있나 봐야겠다. 정말 여기 상어가 있잖아. 어휴, 쇼발. 아우, 난 정말 너무 싫다, 이거. 아니, 물속을 왜 이렇게 리얼하게 만든 거야? 물고기가 있긴 해? 가끔 튀어오르던데. 난 그걸 상어로 봤다니까, 바다에서. 아, 상어 궁금하다. 나중에 가보자. 혼자서. 어? 같이 가, 그러면. 어? 너무 뿌려서 생선 보이지도 않아. 이거 하나 뜯어. 와가지고. 어어어. 탈려나? 갖고 있어야겠다. 없어? 생선 하나도 없어. 응. 아, 이게 떨어뜨리기라는 버튼이 아예 사라졌구나. 아아. 그거 썩은 거만 돼. 아아. 아아. 아깝네. 아깝네. 덩치 큰 건 안 된다네. 에이. 아깝네. 토템 효과 있냐고? 이게 원래 원에서도 있었어, 있기는. 오면은. 오면은 막 보면서 막 뒷걸음 지나 넘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어, 뭐야. 쟤 여기 왜 왔냐? 아, 그래. 쟤 막 따라온다니까. 아까 나 쟤 죽일뻔 했어. 창 던져서. 쟤 근접 무기는 아예 못 주는 거야? 어, 그냥 주는 버튼 자체가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 다 원거리 무기로만 돼 있어. 뭐지? 뭘 갖고 오는 거야? 어, 씨발. 야, 야, 야. 이거 젖어가지고. 그래. 내가 그래서 말짜나 저번에. 아, 그래서 얘기한 거구나. 얘 옷을 입힐 수가 있대. 아, 그래? 아, 가까우지 마. 이 미친년아. 미친년아는 좀. 아니, 씨. 근데 아마 사람의 범주가 아니라서 괜찮지 않을까? 그치. 이거 원때도 저런 건 뭐 있었으니까. 걸어 다니는 노따기라는 씨. 지금 자면 저녁이려나? 그러겠지. 야, 우리 다음 그럼 목적지를 정하자, 맵 열고. 아, 그럴까? 어디 뭐 보여야. 아, 근데 뭔가 동굴 들어가기가 촌나 싫어. 스트레스 받지 않냐? 오지 말라고, 씨. 야, 야, 잠깐만.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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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일로 와, 일로 와. 계속, 일로 와. 숨었다, 저기? 야, 저거 뭐 두르고 있는데? 뭐야 저 돼지. 뭐야? 패딩이야? 뭐야? 스키복 같은 거 입고 있어? 오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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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갑자기 갑, 갑바 입었네. 지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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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오 다 벗겨졌다 죽었냐? 죽었네 와 근데 갑바입은 애도 나오네 그러니까 개의 없네 얘들아 너희 그만 그거 할래? 팁 그만 줄래? 몇 명 보이는데 그만하지 죽고 싶은 거지 오늘 내가 방금 말했지 묻는 거 말고 말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 도대체 왜 그래 가만히 있어 내 절전 모드 들어가 가만히 있어요 낭만 있네 이 녀석 창 꺾고 싶은데 왜 시발 깜짝이야 뭐야 왜 이래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알려준다 저기 온다고 야 성능 죽이네 왜 자라들은 갑바가 또 온 건가? 자라들 여기 있었어 맞혔어 어 많이 왔다?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아니 대가리 소용 없네요 이거 뭐야 저리 안 가? 가 저 여자애 방금 그 미드가 보인 것 같았는데 시발 기분 탓인가? 어 뭐야 뭐야 아휴 시발 얹혔어 얹혔어 어 나 죽어 어휴 시발 아휴 피치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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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쟤 또 터있다 쟤 쟤 미드 미드 보이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 누구세 빵꾸나 있는 것 같은데 개쓰기야 어휴 눌러와봐 너 야 얘 얘 얘 얘 앞에 뭐 있냐 왜 얘 얘 혹시 어어어 야야 찌찌 있다 하하하하 찌찌란 여생이에요 찾아 어어 잠시만 고기 좀 위험한 새끼들 너무 오이 갑자기 아아 하하하하 진짜 아 아 새끼였어 됐나 어어 야 너 지갑 얻었어? 어 얻었어 얻었어 까봐야겠다 까봐야겠다 깟취 이게 뭐 랜덤박스 같은 거야? 그런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니까 뭐 가죽 뭐 뭐냐 그 테이프랑 깃털 나왔는데 오오오오오 약 나왔어 깃털 하나랑 테이프 하나 나왔다 깃털 오 뭐야 나 또 약 나왔어 오늘 가차 오니 좋네 알로에 씨도 한번 해봤고 아 그러게 음흠흠 네 뒤에 아이씨 왜 안 잘려? 앗! 뭐, 뭘, 뭘 드세요? 아 맞다, 뭐, 너 곧 굽고 있었지, 참. 어이, 뒤에! 아, 뭐야! 어, 씨... 아니, 밥 먹는데 그러시네, 이제. 어, 왜 이래? 죽었어. 아, 뭐야, 아, 씨... 이거 왜 고기... 썩었... 에이, 정말. 저, 야, 한 마디 더 있다. 계곡, 저 끝에. 또? 물 마신다, 쟤? 뭐냐? 마지막 만찬이다, 이 씨발새끼야. 일로와. 어, 잠깐만. 쟤, 갑바이브네다. 갑돌인데, 갑돌이? 어! 어, 이 새끼!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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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기 미친... 왜, 왜, 괜찮아? 벗었 거야, 벗었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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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잡아볼게. 어, 머리 한 대 맞춰봐. 기절하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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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잠깐만! 아, 왜, 왜, 왜. 아, 씨, 발, 진짜. 아, 잠깐만, 얘, 얘, 왜 옷 벗었지? 아이, 미친, 진짜 이 게임 못 하겠... 아니, 뭐야, 저 새끼들은 또! 오오오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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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 쎄네야, 쎄네. 어어, 나 피웠는데, 잠깐만, 약 먹고. 아니, 씨... 아! 아! 아, 씨X 근접무기 진짜 야, 누웠음 어어, 씨X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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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웠어? 아, 저 새끼가 팔꿈치로 맞았는데 겁나 세네, 저거 진짜 리치도 길고 아, 근접 이거 맞나, 이 게임? 됐어, 일어나 어, 아 약 다 먹었나 보네 한 마리 더 있는데? 잠깐만, 약 좀 먹어 됐다, 아, 다 죽였다 나이스 아이, 근접무기 뭐 없습니까? 아, 돋아버리겠네, 진짜 팔 하나 장만하자고? 됐어 됐어 아 근접무기 좋은 건 다 동굴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 뭐 카타나 같은 거 있었잖아, 그지? 그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 얻긴 얻어야 되겠다 체력 채웠어? 관절? 아, 약 없어? 약 있긴 한데, 아, 없는데 내가 만들어먹고 있거든 알루를 거의 다 써가지고 약, 약 줄게 일단 이거 먹어 땡큐 이거 목적지 정하기도 전에 동굴이 겁나 싸웠네 일단, 동굴을 들어가야 뭐가 해결이 되는 건가? 아, 동굴 들어가면 진짜 대가리 아프던데 오래 못하겠지? 어, 동굴 들어가면 피로도 개쩔어, 갑자기 아, 약간 이제 좀 둘러보다가 막판 피날레로 한번 들어가고 방종해야 되는 그런 느낌 쟤 뭐,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구만 뭐하냐 너? 야야야야야야 불 불 불 불 야야야야야야야야 뭘 촤먹는 거야? 우리가 올려둔 고기 허 뭐해? 어? 아이 지랄 뒤에 또 왔다 떠야겠다, 여기 빨리 뜨자 저장하고 뜨자 아니면 일단 집으로 가서 울타리 치고 동굴로 가? 아, 그래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지금 거기 가서 차라리 울타리 치고 알루에 씨앗도 있으니까, 그냥 이 방향으로 쭉 가면 된다 어머, 누가 막 따라오는 건가? 오우 씨앗, 오우 씨앗 나 뒤에 안 봐도 돼? 어, 그냥 가, 그냥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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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계속 쳐오네 가는 길에, 알루에 있으면, 뜯어 가야겠다 화면 엄청 깨지겠네 풀떼기랑 알았어, 필요하면 말할게 어, 유튜브 에디션 준비 중이야?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과 괜찮아 우리가 해볼게요 유튜브 에디션이 뭐야? 유튜브를 검색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고난을 헤쳐나가는 맛이 있어야 또 재미니까 오늘 오늘 알루에가 확실히 귀하긴 한가베 아, 그럼 우리 거의 1층을 그냥 온실로 쓸까? 아, 근데 문전 1층이 아까 그 새끼들 보니까 그냥 파삭하고 다 방망이 한 번 흔들었는데 말로, 아, 그, 블루베리 3개 날아갔거든 아, 울타래 쳐야지 아, 여기 내가 살던 내 터다 아, 여기가 그 평행 세계, 그 어, 내가 살던 거 여기도 나쁘진 않네 여기서 물고기 갖고 오라고 시킬 수 있더라 아니, 지붕에 가야 무너지지, 참 그게, 뭐 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판정이 있는 거야? 아니면은 그런 건 없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아, 그런 건 없는 거야? 와가지고, 새끼들 휘두르면 다 농작물 깨져버리니까 좀, 그래서 열받는 건데 아, 별관을 만들긴 좀 더 좀 그렇고요 그냥 에워 싸는 게 낫지 않나? 길 따라서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없냐, 아무것도 알로에 진짜 귀하긴 하네 그러게 말이야 씨를 어떻게 구했대 스파이크 얘기 스파이크 얘기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저 또 있다 뭔지 알겠다, 스파이크 얘기 뭐가 또 있어? 아, 이 새끼들 왜 깝시는 거지? 아니야, 스파이크 이거 처음 할 때부터 스파이크 설치하려고 계속 그랬어 씨발,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단체로 샤워하러 왔니? 어머어머, 시발 둘이나 있네 셋, 셋, 셋 뒤에, 이 뒤에 아잇 개새끼 아잇 개새끼 아, 이 새끼 어머 아, 넌 지 어우 지랄 지랄 어우, 나 죽겠는데 또 지랄 어우, 지랄 지랄 어우, 나 죽겠는데 또 아이고, 근접은 리디디디디디 아! 아, 씨발 하드라 그런가 개빡세네 또 앉아있다, 저 새끼 아, 활 써야 되나 진짜로 개같네 어! 아, 제이발 진짜 기분 나쁘네 와, 너 보는, 너 보는 척 하면서 팔꿈치로 턱 치네 개월받네 뭐야, 이 새끼 이러면서 거의 씨발 개복친데, 지금 반복치우편에 아, 뭔가 빨리 이 상황을 빨리 타게 해야겠어 이거 너무 근접이 야, 집 여기 맞냐, 근데? 어, 이, 이, 이 강, 강 따라 가면 돼 아, 집 갔는데 막 또 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 그럴 수도 있어 털고 나오는 새끼들일 수도 있어, 지금 저거 아이고 없어? 괜찮아? 어, 아, 근데 저 케빈 저 씨빡! 씨빡! 아, 저 새끼 일 하나도 안 한 거야, 설마? 와, 저 위에 계속 올라가 있는 거야? 레전드, 아니 저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하아... 쟤 왜, 어떻게 간 거야, 저기? 시청자 케빨새끼 저거 하하 diciendo 내려가 하하하하 와아 아아 꼴받네 이거 어머? 뒤돌면 또 욕한 사발이 먹겠다 너는 개새끼가 하하하하 이 개새끼가 이 씨 하하 하하 아 아니 뭐했다고 하시는 거야 아 아 빗소리 개워진다 하하하하 야 너 일하라고 왜 일 안 시켜줘 이거 내가 지금 주고 있어 나무 채우기 어 아 의자 와 부딪힌 김에 앉은 거야? 제끼 레전드네 도라인가? 아니 맞아 저 새끼 점점 못 쓰는 새끼라니까 저거 죽여야돼 저거는 앉아버렸어 저거 비오니까 쉰다고? 쉰다 따라와봐 이러러 간다? 그냥 따라오라고 그랬어 이리와 이리와 아 왜 그러니 너 빗소리 좋아요? 그러면은 의자를 위에다 두면 안되겠다 그러면 아래다 아래다 둬 아래다 아니 2N병 빗소리 아 근데 빗소리 존네 크지않아 이거? 약간 장마인거 같다 앉아있잖아 이 새끼야 아 리얼해서 좋긴 한데 와 벼락치네 제거가 안돼요 씨로 나무로도 안부셔지 도끼로도 안부셔지는데요? 뭐야 이거 왜 멀쩡해 이거 알로에 시앗이 왜 아 이거 알로에 이거 괜찮겠지 뭐야 이거 알로에 시앗이 왜 하나 없어졌지? 두 개 있지 않았나 나? 뭐야 뭐야 하나에 두 개씩 들어가 이거? 뭐 아니 이거 왜 안 부셔지냐 뭐가? 의자가 제거가 안돼 도끼로 쳐야될걸? 그게 안돼 아 그래? 기다려봐 켈빈 상호작용 시작해서 안 부셔지는거 같다고? 이 새끼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드려야돼? 그러네 시앗 두 개씩 씹네 왜 얘 안 일어나? 어 그 새끼 일어 어 일어났다 일어났다 잠깐만 부셔져? 부셔봐 어? 너무 잘되네 민망하게 잘되잖아 저 새끼 똥나무 갖고오는거 맞나? 의자 아예 부셔버렸어 흠흠흠흠 근데 필요하긴 하니까 집 밖에 설치해놓지 저것 때문에 자꾸 머리위에 올라가는거였구나 야 근데 이거 여기를 제일 빨리 보호를 해야되는데 어디? 여기 농장 농장 심어놨거든? 알로에랑 다 하... 저 새끼가 통합을 빨리빨리 운반해야되는데 어디야? 알로에 심은 데가? 여기 다 오 이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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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두 개씩 들어가더라고 음... 이거 이거 알로에 나머지가 그거 음... 이거 이거 알로에 나머지가 그거 아... 하하하하하하 일 안하실거에요? 통나무 몇개 가져왔어 이 새끼 하나? 좀 어질어질하네 이 새끼 왜 이러지 갑자기? 왜 그러냐? 보다 위험네 이거 이걸 어디서부터 채워야되나 어떠세요? 짤라는 줘야된다고요? 아닐걸요? 저거 혼자 다 했어요 짤라줘야된다고 나무를? 그래요? 영역안에 나무가 없어서 그런다고? 지가 알아서 해 저거건데 야씨가 저거 뭐냐? 화물이다 화물 나무 보급중 야 좋다 아 너무 멀면 자르러 안간대 야 이 새끼 옮긴다 야 니가 거기 안을 채워라 그래 야 씨마 아유 씨마 아유 씨마 개새끼 저거 에유 씨마 상전이네 그냥 이제 일어나가지고 채우러 가네 저거 아 아니 그럼 쟤는 이제 더이상 나무 캐러 가는걸 시킬 수 없는거야 아니 우리 저 집앞에 있는 밑동을 제거해서 나무를 자라게 하면은 그걸 캐나봐 저다 캐야겠네 응 다시한번 구... 다시한번 궁금해 이게 밑동을 잘라야 자라는게 맞는거지? 맞아 맞아 야 이거 기똥차다 그거 그지? 괜찮지 이거 괜찮은데? 나도 하나 해야겠다 나도 하나 해야겠다 응 잘하네 저새끼 이렇게 해서 한 백개쯤 캐서 옮겨놓으면 바로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야 근데 이거는 진짜 혁명이다 그 우리 막 그 카트 끌고 개지랄까지 모나봐 아우 엠병 그 씨마 카트 막 뒤집어지고 막 몇개 싫지도 모나보고 기린다 이거 참나 야 동굴 안가면 진짜 야 우리 무슨 저기다 폭격하는거 같다 씨발 너 무슨 디펜스 게임 같냐? 레전드네 어어어 씨발 반대로 보냈어 씨발 아 아마 정리라는거 쓰면 밑동정리 할거 같은데 모르겠네 제가 할게요 그냥 제가 하는게 편이야 지구가 아파한다고? 어딜 3초밖에 안아픈게 지구가 아파한다고? 그러게 야 우리 어떻게 딱 가장 필요한 동굴을 간거 같다잉? 어 그러게 야 지구가 어? 그거 아냐? 지구 나이를 24시간으로 하면 인간은 3초밖에 안살았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염살 존나 심하네 그렇지 삼초 아파가지고 존나 지금 지구 뒤질라 그러는거에 지금 근데 어떻게봄 3초만 사 3초만에 병들기 한거야 씨발 그건 좀 심하긴 하네 급성마이러스네 이제 요즘도 주식하세요? 아 사놓은 거 그대로 있지 어 그대로 있어 안 팔고? 어 안 팔고 그대로 가만히 냅뒀지 물린 거지?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갑자기 게임 할만 안 난다 현실로 꺼내지 마 아니 뭐 게임 속에 살고 싶어 운동을 그만둔 이유가 혹시 돈 좀 있니? 마음이 더 이상 운동을 하고 싶다 끝까지 안 미치는 게 아닌가 와 얘들 장관이네 나무 가는 거 저 새끼 왜 또 일 안 하냐? 갑자기 좀 하다가 지 힘들면 쉰다니까 꽉 찼나 보다 아 바꿔와야겠다 아휴 나도 가야겠다 너 거쪽 해대 여기야 응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금방이긴 하네 그치 시바 이거 없었으면 게임 접었을 것 같은데 뭐 이거 하나씩 해야 되나? 두 개씩 떨어져 아니 근데 뭔가 됐다 안됐다 이 지랄해서 너무 안쪽인 거 같다고요? 어때? 봐봐 더 넓었으면 좋겠어? 넓으면 좋긴 한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메꿔야 할 부분이 많지 않나? 그건 맞긴 한데 아 뭐 난 상관 없어 난 조금 이쪽은 조금 공간을 두고 있긴 한데 좀 가깝긴 해 아 거리 좀 뛰긴 해야 돼 아 그래? 그 덩치 있잖아 응 그니까 어켓방을 부수고 들어오거든? 당황스럽네 만약 그게 그게 감동 실화라면 아마 우리 집 쪽에 바로 딜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와이어요? 몰라요? 와이어 하나 있어 근데 와이어 다 쓰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와이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짚라인 줄을? 결합 그런가? 그러네 짚라인 줄을 만들 수 있는데 화살촉은 어떻게 만들어? 화살촉을 파밍해야 되는 건가? 아 이 새끼야 그거 내가 쓰는 거 자꾸 갖다 놓지 마 이씨 아 스포 오케이 확인 그거 스포래 아 그래? 알자가 딱 좋고요 아 왜 안 놔줘 왜 여기는 아 저 새끼가 내 흡... 통나무 다 흡수해 갔네 저 새끼 와... 많이 필요하긴 하다 짚라인 어서 써봐 이거 지금... 입구요? 근데 입구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지금 입구를 짜야 돼요? 나중에 퍽퍽 깨는 거 아니었나? 아 입구를 지금 짜야 돼요? 아 그래요? 왜? 몰라 아 맞다 이거 울타리 문이 없었다 아 그래? 아 이거 울타리 문이 없어 뭐 뭐 하면 되지 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뭔 도전 과제가 깨졌냐 콘스트랙터? 녹아다 좀 했다 이거네 뭔 도전 과제가 깨지면 콘스트랙터라고 뭔지 모르겠어 흠흠 짚라인으로 들어가자고? 아이... 그... 문은 있어야지 씨발 그러다가 어이 난감하네 됐다 안 됐다가 진짜 뭘 일어서 그래? 뭐야? 왜 돼?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 그래 이거 막 욕했어 그래서 짱마네 와 다 쓴 거야? 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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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왜왜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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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아 깜짝이야 아 줘 그냥 안 돼 하... 왔다 던진거야 아 제발 제발 와 이거 진짜 스냅 변경 안 되나 안 돼 이게 최선인가? 어? 왜 안 써지지?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멀어... 멀어서 그런가? 안 되는게 어디서 씨발 놈들 하람 해야지 어떻게 지려고 어때 최선이지? 어... 체력이 없잖아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얘가 없어도 되겠는데? 그치? 없어도 되겠죠? 이게 낫다 그치? 이게 훨씬 낫다 어? 이렇게 하면 이뻐지겠는데? 괜찮지 그치? 괜찮지 그치? 좋아 오케이 문 됐어 문 했어? 어 어 그런데 아 재미없어 에바였나 뭐군 오케이 바꾸지 뭐 이거 넣으면 되겠지 ㅋㅋㅋㅋㅋ 하... 미묘한가? 됐나? 끝 이것도 참 지랄이네 장거리 나무 폭격 들어갑니다 오예 막상도 이렇게 지워놓으면 안 쳐들어올 것 같단 말이지 그게 좋긴 한데 뭐지? 짚나인 걸어놓은 나무 쪼갈뻔 했네 근데 너 방금 무슨 소리 한거야? 방금 한 말 다시 해봐 이걸 만들어 놓으면 쳐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안 쳐들어오는게 좋은건데 쳐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게 항상 말이 C가 되는 막상 만들어 놓으면 써먹고 싶잖아 아직도 그걸 즐기고 있어? 안 오는게 제일 좋긴 하지 써먹고 싶잖아 이왕 만들어 놨는데 뭐 그거는 어느 이해하는데 얜 또 왜 이렇게 짤리냐? 기둥인데? 뭐냐? 얜 또 되네 또 까만 한 번 끄자 뭐지? 흐흐흫 까만 놨잖아 와 근데 여기 지대가 C발 여기 낮아져서 이거 집 안에 있어요? 아 여기다 해놨구나 야이구 어이구 지대가 지대가 애매하네 왜? 여기가 푹 꺼져 어차피 그거 위에만 깎아 놓으면 못 넘잖아 배기가 싫어가지고 아 그래? 알아서 해보세요 플랫폼을 아래 하나 깔든지 뭐 나무 넘어오는 거 저 집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아냐 아냐 설계 해놨어 아 그래? 어 하중 설계 해놨어 소리가 심상치 않네 퍽 퍽 이러렸네 하하하하 오 잠깐만 설마 딜 있는 거 아니겠지? 아 근데 이거 어 이 알로에 갖다 줬어 얘가 아 못 넘어오는 거 맞겠지 야 나무 터진다 농장 확장 지금 해도 알로에 씨가 없어서 안 돼요 그거 지켜야 돼 이 세상 마지막 알로에일 수도 있어 좀 있으면 겨울 와갖고 심어져 있는 건 괜찮은 거 확실한 거야? 그렇다고 하십니다요 겁나 앙상해지면 웃기긴 하겠다 화날 것 같은데? 혼자 캐고 있는 거 맞아 나무? 둘이 손을 캐는데도 쌓이네 다 캐 놓고 한 번에 배송 깜짝이야 미친년 아 진짜 죽이면 안 될까? 안 돼 아 존나 놀랐네 총 쏘는 거 봐야지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여기서 알로에 지고 저쪽으로 갔구나 도끼질하는데 앞으로 나와 처마자 뒤질라고 또 애매하면 여기다가도 문을 하나 더 만들까? 이거 혹시 걔네들도 문으로 들어오나? 들어오겠지 하하하하 그러면 뭐야 이거 들어오겠는데 변순데 아 걔네도 문 열고 들어와요? 아 씨발 뭐야 그럼 문 정면에다 괜히 만들었잖아 그것도 그러네 아니면 문 막아버리고 해변 쪽에다가 집 라인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또 케빈이 못 다녀가지고 그 스파이크인가 뭔가 설치하자 어 나 지금 골룸 뜸 잠깐만 골룸이 떴다고? 그 있잖아 왜 기어다니는 새끼 아 아 씨발 날이 저물었구나 언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 씨 이 개씨발 싸가지 없는 세개 어디갔어 어 이거 어쩌면 딱 맞을지도? 아니 저 새끼들은 대체 왜 저 지랄일까 이야 이게 이 어 뭐야 뭐야 이거 무전기 뭐야 이거 이게 딱 맞네 아 잠깐만 어 무전기 내려놔 티 티 티 티? 자야겠다 오케이 거 잘 준비 잘 준비 어 어머 깜짝이야 시발 깜짝이야 일단 자 일단 자 어 어머 어머 겨울이 왔어 시발 에바지 않나 이거? 우리 알로에 괜찮은거지? 알로에 아 설마 알로에 그게 맞아? 눈에 심어졌는데? 눈에 심어졌는데 아니지? 아이아 설마 아 비 오는거보단 눈 오는게 낫다 응? 화면이 왜 이래 갑자기 케빈 저거 신나가지고 뛰어다니네 뭐야 나 추워? 어 그러네 춥네 지랄하네 어쩌라는 거야? 아 햇불 와 잠깐만 이거 맞아? 화면 언다 화면이 얼어? 어 화면 얼어봐 아 그러네 와 잠깐만